지난번 후시땡과 마땡카소를 비교하는 영상에서 이 모든 상처 연구에 꼭 항생제 연구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항생제가 없는 상처 연구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약 사용설명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항생제의 내성을 막기 위해서는 가벼운 상처, 감염의 우려가 적은 상처에는 굳이 항생제 연구를 바를 필요가 없다 뭐 더러운 곳에서 다쳤는데 적절한 소독을 하지 못했다거나 이 상처 부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상처 부위가 붉어지고 부어오르고 건드리면 심한 통증이 있거나 고름미 나면서 열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연구를 내성이 적은 성분으로 선택해서 바르면 된다 기억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아기를 위한 상비약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항생제를 포함하지 않는 상처 연구들을 애용하고 있는데요 이 항생제 연구가 말 그대로 균을 죽이거나 번식을 억제하는 이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반면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처 연구는 주로 상처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을 합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습댕물인이라고 하는 연구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왜 항생제를 안 쓰면 뭔가 그 찝찝한 마음 있잖아요 아 이거 균 괜찮겠어 뭐 이런 마음? 이 스텝몰인 연구에는 피부 조직 재생을 촉진하고 또 생체 방어 기전을 촉진하는 소맥 추출물 성분과 함께 페녹시에탄올 성분이 복합된 연구입니다 이 페녹시에탄올 성분은 녹차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항균력을 갖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균의 증식을 억제하지만 항생제와 같은 내성을 유발하지 않는 말하자면 소독약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항생제 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항균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많이 권장드리는데요 주로 아기들 상처나 또 무좀, 습진 중에서 좀 심한 경우에 왜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 갈라져서 통증으로 막 아플 때 있잖아요 이때 무좀 혹은 습진 연구와 함께 많이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아기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처 연구는 아무래도 비판땡이죠 이 비판땡은 이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이 주성분이고요 프로비타민 B5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덱스판테놀 성분이 피부 조직에 재생을 도와서 피부 회복을 좀 촉진시켜주기 때문에요 아기 엉덩이 발진, 유두균열, 또 문신 후에 진정 이런 때 많이 쓰이는 연구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 비판땡 제품 자체는 스텍몰인 연구처럼 이 항균 자균을 갖는 성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판땡 성분과 동일한 덱스판테놀을 합류하고 있고 역시 항균 소독 작용할 수 있는 클로르헥시린이라는 성분이 함께 들어간 카땡 크림이 나와있기도 하고요 또 비판땡 연구가 조금 기름지다 이런 소비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비판땡 연구의 사용감을 좀 더 산뜻하게 개선시킨 덱스판테놀 성분의 디판땡롤이라는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은 상처 연구 중에 우리 마땡카솔 연구가 항생제인 네오마이신 성분과 함께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에 합류하고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마땡카솔 브랜드에서 항생제 성분은 빼고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만 포함한 마땡카솔 겔 제품도 출시해서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항생제 없이도 상처를 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나와있으니 앞으로는 감염의 우려가 없는 상처에는 항생제를 포함하지 않은 상처 연구들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